사주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언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나 우리 집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하셨던 분은 없으시고. 근데 언니 혹시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빨리 둘이 있거든요. 큰 애는 결혼했고 작은 애가 대학원에 달렸어요. 대학원. 근데 이 둘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얘가 의외로 씩씩한 것 같으면서 되게 예민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갈등을 많이 하는 애야.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성과만큼 바라질 못해요.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딸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오는 자기 스스로 현타? 능력 부족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되게 마음 아파요. 네. 그래서 뭐를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를 갉아. 그런데 제가 왜 이 집안 자체적으로 이런 게 없지 않냐라고 물어보냐면은 언니 친정 쪽이라기보다는 시가 쪽에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의 기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을 받들고 빌었던 집안이고 신의 기운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딸의 기가 무당이 되어야 돼서가 아니라 우리네처럼 이런 기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또 잠을 잔다 들어도 꿈도 많이 꾸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신체적인 리듬 자체가 조금 많이 망가지는 애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자꾸 잠도 못 자고 꿈을 꾸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우리 딸한테 팔자에 그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우리 딸한테 둘째 딸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첫째 딸은 지 알아서 잘해요.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지 묻어난 스타일인데다가 별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더라도 별 생각을 안 해요.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고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언니가 첫째 딸을 두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너무 하고재비고 너무 노력하고 그런데 결과물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예민하고 그런데 이런 성격들을 기운들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집안 자체적으로 시가에서 들어오는 시가에서 들어오는 이런 기운들로 인해서 우리 딸아이가 직성바람, 말 그대로 직성이라는 거 우리가 타고난 기지, 천성 이런 부분들이 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오버랩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얘는 욕심이 많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더 할 생각이고 공부를 더 해서 아니면 조금 해외로도 나가볼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계획은 되게 많이 잡혀있어. 그런데 지가 이런 결과물을 자꾸 받게 되면서 내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직의 전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얘는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전공이? 범죄심리, 범죄심리. 전문직의 그거를 가져가야 되고 또 공부 학문 자체가 좀 심오한 학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했으면서도 얘한테 맞으면서도 얘는 이게 맞나? 그렇죠. 아직까지. 어. 이게 맞나?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요. 좀 용기를 주세요. 용기는 주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이제 엄마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랑은 뒷받침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딸에게도 뒷받침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최소의 뒷받침은 될 겁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꾸물펴줘주는 길잡이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가 할 수 있는 것만의 최소한의 길잡이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의 직성이 바람이 불어들고 이런 신의 기운을 해서 찾아 드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물도 잘 나오게 되고 지가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딸의 사조라든지 이런 직성의 바람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알아주므로 해서 대우를 해주므로 해서 이 아이를 더 도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언니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따로 살고 있죠. 그렇죠? 애초에 이혼을 했어야 되는 부부예요? 애초에 그렇죠. 그런데 길게는 안 살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두 부부는요. 서로가 성격이 맞지도 않고요. 우리 대주님이 일단은요. 가정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둘이 있다 하더라도 딸녀씩 둘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살 때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여자 만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내 벌어서 내 거는 내가 써야지. 너는 네 벌어서 자식 키워.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선택을 아무래도 빨리 하시는 게 언니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질 끌고 왔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 역효과. 그리고 우리 둘째는 벌써부터 시집 안 간다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벌써 시집 안 간다고 생각하면 남자에 대해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아빠에 대한 이런 안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길게 살았다 그러면 우리 둘째한테 더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자에 대한 기대치라도 없고 이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좋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진 건 이별을 하신 건 잘하셨다 소리가 나와요. 살았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모르겠지만 난 내 선택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는 아이들한테 애착이라든지 걱정은 다는데 이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아이들이 걱정이 없어요. 저러 오면 저러 오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러 오면 저러 오는 것 같다. 자기가 먼저 아이를 찾거나 애들이 이만큼 커도 공부를 잘하고 있을지 진로를 잘 선택했지 이런 걱정이 단 한 것 없이 없다. 이렇게 지 꾸미고 지 먹고 지 즐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자체가 남자를 만나도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오래된 인연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오래된 인연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기댈 수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아이들 아직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 이 사람은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도 지금 힘들어서 쪼개가 쪼개가 애들 챙겨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단 일도 도움이 되지가 않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2, 3년 전부터는 일절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금은 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못 놔요. 저도 마음에서 내려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이 못 되잖아요. 제가 가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잘 체결해 그런데 이 사람이 총각이에요. 네. 그렇죠? 가정도 없어 보이고 결혼 생활에서 이런 것도 없었던 걸 보여요. 총각으로 딱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언니한테 지고지순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의심할 그게 없어요. 언니 또한도 그렇고. 그렇죠? 언니에 대한 지고지순한 마음은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물론 능력적인 부분만 보고 할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는 두 사람 자체가 권태기부터 들어와 있는 데다가 지금 이 사람은 한 5, 6년 됐어요? 10년. 10년. 13년. 5, 6년 전부터 권태기라든지 이랬을 때 5, 6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언니가 마음이 조금 변심이 되고 마음이 뜨고 그랬을 건데요. 마음이 뜨고 그랬을 건데요. 마음이 뜨고 즐겁지 않고 그렇죠. 자꾸 결혼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럽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재혼이 없어요 언니는. 그렇다고 했는데도. 살아도 그냥 동거로 살지. 재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가 돼서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 거면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오만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고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긴 한데 총각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총각이라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도 좋아서 만나긴 했지만 그 사람뿐뿐더라도 내가 좋아서 만난 건데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서 이 사람이 총각으로 만나서 내 허송세월을 보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음은 아프죠 제가. 그렇죠. 미안한 감은 있어야 돼. 도의적인 미안한 감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닌데 내가 억지로 모든 걸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일단 5, 6년 전부터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헤어지지 못한 인연이 되다. 어거지로 지금 현재 온 거거든요. 어?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모르면 전부터 계속 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딱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언니가 헤어질 거라면 또 언니가 책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예 그냥 언니가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재직 끌면서 미안해서 정의에 이끌려서 언니가 자꾸 그렇게 제수처를 취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정말 못 끊어요. 그리고 언니가 나쁜 년이 되셔야 돼요. 나쁜 년 되세요. 차라리 미안하고 내가 나쁜 년 되기 싫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처롭고 미안하고 네. 미안하고 어. 그러니까는 나쁜 년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즐거웠다. 미안하다. 어. 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언니는 새로운 인연도 들어와 있어요. 응. 새로운 인연도 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없는데도 인연이 들어오는 거나 봐야 돼요. 그렇죠. 응. 결혼은 없는데 남자랑 만날 수 있잖아요. 싱글인데 뭐 어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뭐 만날... 그게 만나질까요? 근데 만나질 겁니다. 작년부터 사람과의 인연이 들어와 있는데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올 7월달, 8월달부터예요. 올 7월달, 8월달에 확실하게 인연자가 들었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도 뭐 재혼을 한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언니도 그 사람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죠. 아무리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한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죠. 그러니까 언니가 좀 독하게, 냉정하게 조금 언니가 스스로가 이제 그런 처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질질 끌다가는 이 사람한테도 더 이상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이별수가 들어왔고 인연이 끊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뭐 이걸 억지로 끌고 간다 해서 서로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래된 인연과의 갈등과 고민, 이별수 이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 일을 하고 계시죠? 일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가지고도 지금 이동을 한다거나 변동을 하는 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내가 벌어먹고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 그래요. 네. 그냥 무난하게. 네. 그래요. 월급이 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에는 특별히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사는 없습니다. 아, 이사는? 네. 이사는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 문득문득 잡고 들어와요. 네. 자꾸. 그렇죠? 해야 되겠다는 확신은 아니지만 자꾸 어떻게 해볼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꾸 계획을 잡게 되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문득문득 잡고 하게 되고 하는데 이사는 없습니다. 항우 2년까지는 이사는 없으니까 그냥 눌러 앉으세요. 괜히 이사를 생각하다 보면 내 속만 뒤집어지는 격이야. 형편은 넉넉치가 않고 이사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내 속을 내가 뽕는 격이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아니, 저는 언제쯤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 만 명이면 만 명이 그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벌까요? 만 명이 만 명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돈 걱정?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빚이 낮아 빠져 있는 것도 아니야. 어,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안 그래요? 남도처럼 진짜 빚이 낮아 빠져 있어서 갚아가야 되고 진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할 자리가 있다는 거 거기에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어, 향후 5, 6년까지는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갑니다. 어,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그래요? 네, 딱 5, 6년까지 우리 딸내미가 공부 계획이 6년까지 그니 앞으로 그러니까 6년까지는 우리 딸내미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돈이 나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 공부를 마치고 하면 나가는 군용이 줄어드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나이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도 언니는 그래도 돈 벌고 있을 겁니다. 돈 벌자리는 언니는 있어.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나이가 들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복이 많죠. 일복이 많고 찾아주는 데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